1.6m 빨간색 줄과 초록색 줄을 준비해주세요. 이제부터 크리스마스 지팡이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실의 중앙 부분부터 해야하기 때문에 줄을 한번 접어서 길이를 맞춰줄게요. 맞춰졌다면 줄의 중앙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양쪽으로 펼쳐줄게요. 마찬가지로 빨간색 둘도 똑같이 해줄게요. 영상대로 1.6m 로프 두 줄의 중앙 부분을 십자 모양으로 겹쳐주세요. 그리고 빨간 줄의 중간 부분을 잡고 반대쪽으로 돌려줄게요. 초록 줄은 돌려주면서 빨간색 줄 위가 아닌 아래로 넣어주어야 해요. 이제 각 줄을 다 당겨줄게요. 이렇게 매듭 한 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매듭을 하나 더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해서 각 줄을 담겨주세요. 잘하셨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각 줄을 십자 모양으로 겹쳐두고 마지막 초록색 줄은 빨간 줄 밑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각 줄들을 잡아당겨주면 매듭 하나 완성! 똑같은 방식대로 매듭을 계속 지어주면 돼요. 어려우시다면 다시 보고하셔도 돼요. 길이는 각자 취향에 맞게 해주세요. 정한 길이만큼 다 하실 때까지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켜셔도 돼요. chap3 5 5 6 6 7 7 8 9 10 9 10 10 21 이제 다 하셨다면 영상처럼 바닥에 놓아주시고, 아무 줄이나 잡고 검지에 두번 감아서, 검지를 빼면서 실을 넣어 매듭을 지어주세요. 풀리지 않게 잘 잡아당겨주세요. 나머지 3개의 줄도 똑같이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을 다 지었다면, 빨간 줄을 검지에 감아 초록 줄과 함께 리본을 만들어줄게요. 반대쪽 줄들도 해줄게요.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지팡이 모양으로 구부려주면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